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인스타 라방으로 왔습니다 거치대가 없어요 거치대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걸 가져왔지 맛있는 걸 가져왔지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 오 야 붕어빵 먹방 하하 하하 머리부터 먹네요 저 몰랐는데 퍽퍽퍽퍽퍽퍽퍽 웅어 팥 팥 뭔가 트윙인 것 같아요 겉이 바삭해요 겉이 바삭해요 팥북어빵 좋아해요 식크림 안 먹어요 먹긴 먹는데 굳이 먹지 않아요 좀 많아요 좀 많아요 몇 개 있냐면 음 근데 붉어풍어빵이 좀 작은 풍어빵이에요 이거 음 진짜 조그매 맛있어 음 음 음 나 사태가 없는 사람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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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생이랑 친구 가능하냐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쉽지 않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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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실물로 볼까요? 저요? 제 실물이요? 저는 오래오래 할 것이기 때문이죠 많이 볼 수 있죠 오래오래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죠 형들이요? 몰라요 목머리야 저 목머리 거의 안 재봤어요 궁어빵? 팥 팥뚱어빵 키? 키? 키 잘 모르겠어 안 재봤어 졸업식 간 썰? 어제 얘기했지만 또 얘기를 해보자면 또 얘기를 해보자면 동생과 한마디를 안 했다 한마디 했다 끝입니다 초콜릿 붕어빵 초콜릿 붕어빵 이라는 게 있어요? 초콜릿 붕어빵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뭐 먹었더라? 초콜릿 붕어빵? 쉽지 않은데? 초콜릿 붕어빵 초콜릿을 안 먹고 있어요 요즘에 나 라이브 언제 시작했지? 머리, 머리 안 불편한데? 머리 조금씩 자르고 했어. 나 내일, 내일은 내일은 일단 뒷머리를 다 자르기도 했어. 어떻게 자를 거냐면 내가 29분에 시작했구나. 내일은 머리를 이렇게 여기를 없애, 없앨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구렛나르도 좀 정리하자고 하셔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유진이의 댄스 챌린지, 뭐 보고 싶으세요? 학교 방학했어요. 첫눈 챌린지 형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도 하면 너무 많이 하는데. 올빽머리 해달라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빽머리는. 닉주디? 뭔지 아는데 누구랑 찍어야 돼요? 사과머리? 머리끈이 없는데. 선이 있는데, 너무 긴데? 활용할 게 없나? 안 돼. 이 끈에. 진짜 힘이 좀 약한 것 같아. 얼마나 해야되지? 얼마나 해야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마스크 끝? 갖고 온 게 지갑밖에 없어요. 지갑밖에 없어. 안 돼. 안 돼. 내가 말했었나? 카카오 미니 색깔. 무슨 색인지 알아요? 안경. 안경 놓고 왔어요. 흰색? 흰색인데. 살짝 갈색도 있네. 갈색도 있는 흰색. 이 색깔. 갈색이래. 직원분이 고무줄 갖다 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직원분이죠? 나 이거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무슨 색깔일까? 레르비 챌린지? 이거, 이거. 핑크색? 이렇게. 잠깐만. 사과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다 핑크를 원하시네요. 이거 맞아요? 양쪽에 해야 되는 건가? 양쪽에 해야 돼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양쪽에 해요? 양쪽에... 아, 무슨 색? 여기도 핑크? 여기도 핑크색? 무슨 색? 파란? 파란색이 없어요. 파란색이 없어요. 파란색이 없는데? wonderful. 브라이 너랑? 하얀색 없어. чер 올리형 닮았다고요? 아, 올리봤어. 올리형 잘하고 있던데. 나 올리 봤어 올리 형이랑 영상통화도 있어요 올리 형 진짜 잘하던데 원래도 잘했지만 내부 엄청 멋있게 잘하던데 잠깐 이거 맞나? 잠깐만 너무 뒤에 한 것 같아 저 머리 다 빠지겠는데? 잠깐만 빠졌어 머리 빠졌어 벌써부터 17살에 머리 빠졌어 가만히 기다려봐요 거누기 형도 한다 했는데? 라이브 내가 너무 오래 하고 있네 일단은 너무 뒤쪽에 한 것 같죠 그죠? 내려가 있나? 내려가 있나? 잠시 기다려 봐요 잠시 기다려 봐요 잠시 기다려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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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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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따 9시에 갈게요. 좀 오래 했다. 건혁이 형도 할 거라고. 보고 싶은 챌린지 있어요? 딱 하나 더 할게요. 지퍼 많이 내려왔었어요? 보고 싶은 거 길티? 첫눈 뽀비뽀? 첫눈? 매니아? 스케이지 매니아? 그것도 있다. 지갑에. 웨이크원. 옛날에 처음으로 드림 콘서트 갔다가 콘서트 처음 갔다가 받았어요. 어쩌면 내가 웨이크원이었을지도. 웨이가 아닌 웨이크원. 첫눈 챌린지?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잠깐만.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됐어.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마지막! 내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던 피아노가 있었지. 이번에 촬영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연습한 피아노 곡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밖에 못해요. 잠깐만. 물에 다 젖었는데. 잠깐만. 살아있어요? 잠깐만. 보여요? 가, 가. 가봐야 될 것 같다. 가자.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가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